자 이제 답을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글마켓에 대한 최혁신입니다. 고맙습니다. 뜬금없이 만나자마자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자 제가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답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점수를 안 매겨보십시다. 점수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봅니다. 1번에 4 이 사람 들으시니까 조용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번에 4 2번에 3 3번에 4 4번에 3 5번에 4 6번에 1 7번에 2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1 10번에 1 11번에 1 물어볼까요? 11번 맞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맞혔죠? 읽어서 맞혔죠? 국어는 그릴 수 있습니다. 국어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빵점이 안 나옵니다. 희한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12번에 2 13번에 2 13번에 2 12번 맞힌 사람들 있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맞혔죠? 읽어서 맞혔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국어는 읽어서 맞힐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3번도 맞힌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해요? 읽어서 맞혔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3번 같은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어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하실래요? 혼자 공부할 때 어떤 예상 문제를 만드셔서 이런 12번 13번 같은 문제를 대비하실랍니까? 또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죠죠? 맞죠? 풀면 되겠죠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국어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국어는 되게 쉬운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20문제 중 10문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20문제 중 10문제만 공부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여쭤봅니다. 자 14분의 2. 15분의 3. 여러분 팔관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우리 사람은 모를 건데. 답은 3분이고요. 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분의 4. 17분의 1. 18분의 3. 18분 문제 맞힌 사람도 있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때니까요. 됐죠? 잠깐 칠판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이 시의 제목이 뭐죠? 보지 마시고요. 제목. 누가 지었죠? 모르면서도 맞힐죠. 구글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구글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읽기 문제는 읽어서 맞힐 수 있다니까요. 됐죠? 그러나 시는 사실 약간의 배경지시 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볼 것이고요. 19분의 4. 20분의 3. 20분. 이거 소설입니다. 답 3번인데 잠깐. 20분 문제 맞힌 사람도 있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맞혔죠? 찍을 수도 있어요. 맞힌 게 중요하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점수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 그러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 점수를 몇 점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몇 점 정도로 맞기를 원하십니까? 70점. 70점. 딱 그것까지만 드릴까요? 70점. 아, 진짜 70점이면 돼요?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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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80점 합시다. 그러면. 이걸 목표로 한번 공문 한번 해보십니다. 자, 근데 점수 매겼죠? 저 묻겠습니다. 혹시 80점 이상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없어요? 그러면 70점 이상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없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기 원점수를 적으셨죠? 적으셨는데, 혹시 색깔이 있는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제가 수업 시에는 좀 색깔이 있는 것을 좀 쓰는 편입니다. 그거 한번 꺼내보십시오. 아니면 따로 체크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이런 식의 문제에 점수 관리가 안되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1번 같은 문제입니다. 1번, 품사에 대한 문제이죠. 바로 어느 문제입니다. 바로 문법이죠. 품사입니다. 자, 2번은 맞춤법 문제입니다. 2번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3번도 맞춤법 문제입니다. 체크하십시오. 자, 4번도 표준 발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느 문제입니다. 체크하십시오. 4번. 자, 5번 체크하십시오. 5번은 띄어쓰기에 대한 것이죠. 5번 체크하십시오. 어느 문제입니다. 자, 6번은 맞춤법 문제입니다. 6번 체크하십시오. 자, 그리고 뒤에 7번. 7번 문제도 맞춤법 문제입니다. 체크하십시오. 됐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있다. 이제는 있다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조금 뒤에 그런 뜻이죠? 그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9번 문제입니다. 자, 8번 체크하십시오. 표준 발음에 대한 어느 문제이죠? 자, 9번 체크하십시오. 외래어 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번 맞춤법 문제이죠? 체크하십시오. 자, 총 1문제이죠?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10문제를 다 맞췄다 가정하시고 점수 개선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그 10문제를 다 맞췄다 생각하시고 대체 틀린 것도 다 맞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그 뒤에 11분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춘 거 계산해가지고 그 점수를 다시 한 번 해겨보십시오. 그 점수도 한 번 적어보십시오. 일단 50점은 깔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분부터 해서 다시 계산해가지고 점수를 다시 한 번 적어보십시오. 적었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칠판이 지금 이 10문제 이거 다 맞춰봤자 50점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다 맞췄을 때 다시 손 한번 들어볼게요. 80점 이상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다시 이분들을 포함해서 75점 이상 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들을 방금 포함해서 대부분 다 들죠죠? 그럼 자, 역으로 그럼 왜 우리가 75점 못 맞았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가 안 돼서 못 맞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는 공부를 할 부분이 반이 있고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반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주로 암기를 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암기를 요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은어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한 문제를 빼놨는데 그 뺀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한자성어 하나 있었죠? 한자성어. 그 문제가 뭔가 하면 17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17번 문제까지도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성어는 반드시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그 수준이 그렇게 고난도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반 행정직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언어하고 한자성어. 요 두 개의 점수만 잘 관리하고 다 맞히면 어떤 난도에 어떤 시험에서든 80.85점은 기본적으로 맞고 시작한다. 근데 일반 행정직은 사실은 80.85점으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85점도 사실은 합격하기는 아쉬운 점수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100점만 쯤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85점 80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점수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점수니까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은 그건 기분 좋게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 사실 시험은 우리를 겨냥해서 문제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다. 않고 일반 교육 행정직을 주면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를 만들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조리직끼리만 점수로 경쟁을 하지만 시험 문제는 우리 조리직에 맞춰서 그렇게 어떤 자비를 베푼다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이든 합격 컷을 넘기기 위해서는 80점을 넘어야 안 되겠는가 싶거든요. 그러면 80점을 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 말이겠죠.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 두 개를 잘 정리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이든 80점 85점을 맞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됐죠. 그리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20번 같은 문제 그 소설입니다. 20번 같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시랍니까. 그거 참 그렇다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요. 읽어서 문제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부인 인수계에 집어넣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됐죠. 아까 11번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됐죠. 아니면 16번 17번 같은 이런 문제 16번 같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16번 같은 것도 맞춘 사람 있죠죠. 다모 다모 아니까 하직원이 생각나고 이수진이 생각나죠. 맞죠. 그건데 다모 이 16번 문제 맞춘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맞췄죠. 읽어서 맞췄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혼자 공부할 때 어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공부하시겠는가 이 말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할 이유도 없는 것이 질문 읽고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진짜 잘 할 수 있는 공부는 역시 암기죠. 암기죠. 또 열심히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또 암기일 것이고요. 그 암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관리하면 이런 데 원하는 점수 80점 85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또한 사실 6주간에 이 두권 책을 다 떼야 되거든요. 제가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것을 뽑아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잘 관리하시면 효과지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부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저는 늘 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쉬울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모르면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6주 과정 통해서 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이론 수업의 중심은 주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언어. 그리고 나중에 이권에 가면 문학편이 있습니다. 그 문학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만 가려서 보면서 6주간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시험에 딱 맞춰가지고. 됐죠. 제가 사실 2017년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답을 혹시 기초 문제를 또 풀어본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답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016년 것을 봤거든요. 또 제가 할 것을 또 해설지로 만들어놨으니까 나중에 해설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서 집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2017년도 내가 문제하고 해설지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 유론식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수업은 양쪽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올바른 언어생활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목차편 말고 본문에서의 4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언어생활. 자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언어의 한 일부입니다. 어떤 문장을 줘놓고 이게 좋은 문장이냐 나쁜 문장이냐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오 라는 연습을 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교재 잠깐 8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 문제의 형태만 대충 보십시오. 문장을 줘놓고 이게 좋은 문장이냐 나쁜 문장이냐 생각하시오라는 문제이죠. 이런 식의 형태로 2015년도 우리 교행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6개를 강조할게요. 그 중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할 것이 4페이지에 1번 주어 서술의 호응입니다. 그거 별표 한번 쳐보십시오. 자, 쳐놓고 왼쪽 날개 부분에 한 두 개만 적어보십시오. 주, 술, 호응입니다. 하나가 빠짐없이 호응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호응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빠짐없이 호응될 것 그 호응도 자연스러울 것 됐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괄호 그거 제가 주어라서 괄호를 쳤습니다. 행인들이 괄호 그것도 주어죠. 임시로 설치한 복근 판매에 대해서 즉석 복근을 사 자, 물어볼게요. 즉석 복근을 사 괄호 누가요? 오케이. 행인들이요. 말 되죠? 말 됩니다. 다시 괄호 칩시다.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괄호 자, 물어볼게요. 누가요? 오케이. 행인들이요. 말 되죠?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이 주어하고 홍대할 서술어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색한 것이에요. 그래서 칠판에 1번 적응시 바로 그겁니다. 빠짐없이 홍대라는 것입니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탁탁 맞아줘야 된다. 자, 서술어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지문을 쭉 읽다가 누가 무엇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이 나오면 꼭 그거 붙잡고요. 되물어 보십니다. 그래서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 안건을 놓고 정부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누가 무엇이? 그렇죠. 찬반 논란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상식에 논란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찬반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찬반이 맞서고 있다. 그게 맞겠죠. 이놈은 뭔가 하면 주어 서술의 형태를 갖췄는데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칠판에 2번이 그겁니다. 문의만 갖추다가 좋은 것은 아니다. 호응이 돼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령 오른쪽 9번이 지금 그 문제거든요. 9번 그때가 과로 주어죠.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답던 추억이었다. 가장 아름답던 추억이었다. 뭐 주어 못 찾겠으면 무시해버리고요. 자, 이제 제일 끝에 서술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되물어 볼게요. 가장 아름답던 추억이었다. 누가 무엇이? 그렇지. 그때가. 그때가. 그때가 그게 주어라는 것이에요. 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가 가장 아름답던 추억이었다. 이런 식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가 가장 아름답던 추억이었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안 맞습니까? 좀 이상해 들긴데. 아니, 왠가면. 아니, 왠가면. 그때는 시간의 의미고 추억은 기억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의는 갖추는데 호응이 안 되는. 지금 바꿔볼게요. 그럼요. 그때가 가장 아름답던 시절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문의만 갖추다 종사의 당시입니다. 그 호응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문장 끝에는 꼭 서술이 있거든요. 그 서술을 붙잡고 꼭 되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찾아보시라고요. 그런데 있어야 돼요. 있어도 또 호응도 돼야 돼요. 가령 우리 15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전 국어 교과서에 있었던 것인데. 아버님과 어머님은 내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시골집 문 밖에 나와 동굴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생각이 든다. 누가 무엇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죠. 내가가 주어가 아니죠. 지금 누가 주읍니까?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주어인 것입니다.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맞춰서 주하고 서술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되물어보는 습관. 문장 제일 끝에는 서술에 있을 것인데. 서술을 가지고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누가 무엇이 이런 식으로. 저 호응도 해야 됩니다. 그 호응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시필할 때 진짜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별표를 치고 흔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참 많죠.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요령 아셨으니까. 됐고. 자 뒷페이지 넘기십시오. 넘겨서. 자. 6페이지도 사실 다 보는 게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일단 제가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요. 7페이지 있죠. 2번. 와가와 그 변형 있죠. 그것도 표시하십시오. 우리 어차피 이 교재에서 봐야 할 것 안 봐야 할 것을 제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봐야 할 것은 내가 꼭 흔적을 남겨드릴 테니까. 막 의약했노. 흔적 남기기만 보자고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 자기 것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어려운 건 많거든요. 7페이지 2번. 와가와 그 변형 있죠. 그거 체크하십시오. 그것도 별표하면 쳐놓으십시오. 쳐놓으시고요. 자 봅니다. 요게 제가 좋음장 나쁨장 시필할 때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와. 과. 와. 그 변형입니다. 자 우선 그림을 좀 그릴 테니까 좀 보고 적으십시오. 좀 보고 적으십시오. 좀 보고 적으십시오. 어떤 말과 어떤 말이 요렇게 와 과 등에 의해서 조금 복잡하게 연결됩니다. 요렇게 될 때 요거하고 요것도 호응이 좀 돼야 되고 또 요거하고 요것도 호응이 좀 돼야 됩니다. 요걸 저는 A 유행인 알겠습니다. 가령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밑에 6번 한번 보십시오. 6번. 6번. 맑은 물 과 할 때 과 동남이. 쳐놓고 복습하기 좋게 맑은 과로 한번 쳐볼래요. 맑은 과로 쳐놓고 제가 A 형태로 한번 접근해 볼 것입니다. 자 호응을 시키겠습니다. 맑은 물 말 되죠 요거요. 맑은 물 되죠. 근데 그 뒤에 맑은 요 구름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있는 거. 구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름이 막다 이런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보통 A는 요 부분에 호응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요게 A라는 것입니다. A. 됐습니까. 자 됐고요. 두번째. 요거는 우리 구구에서는 앞하고 뒤를 똑같은 형태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구구주로 말씀드리면 요거하고 요것은 이렇게 문법 구조 구조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P라고 하겠습니다.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2번 한번 보시죠. 2번. 2번에서 2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매일 적당한 수면 과할 때 과동하미. 자 지금 친절한 혁춘씨 가래 해슬 붙여놨죠. 적당한 수면 그 밑에 관영어 플러스 명사 그래놨고 옆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제 구구적으로 말씀드린 문법적으로 부사 플러스 동사에요. 자 무시해버리고요. 앞과 뒤의 형태를 보십시오. 앞은 적당한 수면. 그러면 그 뒤도 그런 형태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 형태가 아니죠. 아니니까 좋다. 그러면 뒤뿜을 손 좀 대보실래요. 맞게 하면. 규칙적인. 그러면 되지. 규칙적인 운동으로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적당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하면 앞뒤 구조가 똑같아지겠죠. 그게 아니어서 어색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P랑시에요. B. 자 됐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호응이나 수식. 또 요거 요거. 그 호응이나 수식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것을 C 유형이 나옵니다. C 유형. 됐죠. 자 그럼 사실은 제가 보니까 문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C입니다.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 순서에요. C A B 이 순서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C 맛술 좀 보여드릴게요. 1번에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에 1번. 나는 밥과 구할 때 과똥라미. 자 요걸 제가 C로 한번 호응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을 마셨다를 과로 한번 쳐 보십시오. 을 마셨다 과로. 을 마셨다. 됐죠. 자 그러면 구입니다. C입니다. 요거죠. 국을 마셨다 말태죠. 보통 C는 요 부분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앞에 보십시오. 밥을 마셨다. 즉 밥을 마셨다. 아니 어떻게 밥을 두루 마시겠습니까죠. 이거 말이 안되죠. C는 보통 요 부분에 호응이 잘 안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2번 똑같습니다. 나는 학문과 체력을 할 때 과똥라미. 이것도 C를 한번 해본데이. 자 본다. 체력을 달려냈다 말태죠. 근데 학문을 달려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학문 단련 이런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C는 보통 요 부분에 호응이 잘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C랑 C예요. 자 이제 변형 들어갑니다 변형. 그 변형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런 것을 주면 왁아를 주면 참 유형을 잡아내기 좋은데 좀 변형시킵니다. 고, 며, 나, 이나라든지 그나 이런 등에 우리 국에서는 이걸 연결음이라고 해요. 동사나 형사 뒤에 붙는 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먹다 할 때 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 고 할 때 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사라든지 형사 뒤에 붙는 말을 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이 있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또는, 이, 혹은, 그리고 같은 이런 말. 이것을 우린 접속 부사, 품사를 부사로 그래요. 됐고. 아니면 쉼표도 좀 많이 놓은 표입니다. 쉼표. 아니면 뿐만 아니라 같은 이런 말. 이런 말을 통해서 등의 연결어를 통해서 좀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A, B, C를 부사하지 못하는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1번에 3번이 변형이에요. 멍하면 기제상의 증정 또는 할 때 또는 똥남이. 자, 금융기관의 수납인 및 할 때 및 똥남이. 이, 취급자인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자,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과로 한번 쳐 보십시오. 뭐 혼자 복습하기 좋게. 그렇게 흔적을 남길게요.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과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출 서류가 있어요. 제출 서류가 있는데. 자, 칠판. 지급자인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말 되죠. 그죠. 그 바로 앞에 거. 금융기관의 수납인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이것도 말 되죠. 말 되죠. 제일 앞에 거. 보통 제일 앞에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거. 기제사항에 정정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다입니까. 아니. 모든 제출 서류가 썼다가 정정하고 다시 고쳐야만 유효한 것입니까. 은행에 돈을 찾기 위해서 갔어요. 금액을 적었네. 내가 잘못 적었어요. 꼬피하고 새로 적었죠. 주면 아가씨. 새로 써있어 그러죠. 맞죠. 오히려 정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통요. 근데 왁아를 안 주고 이걸 대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좀 해야 할 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암기에다가 문양 속에 이런 거 신어오면 이건 왁아와 그 변형이지. 내가 A로도 한번 해보고 P로도 한번 해보고 C로 한번 대입을 시키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4주간에 걸쳐 수업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될 말이 암기입니다. 아까 제가 하셨던 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다 암기를 요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제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좀 더 해볼게요. 5번. 5번. 이거 하면 좀 재미있습니다. 이게 문장이 구조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는 운동이나. 이것도 좀. 자. 물어볼게. 이거 A, B, C에서 뭘 갔습니까. 이거. 어. 오케이. C. 자. C로 호응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영화를 감상 말테죠. 근데 앞에 운동을 감상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죠. C인 것이에요. C. 됐죠. 다만 왁아 대신 인하를 대신 줬을 뿐이에요. A, B, C를 그래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제 변형 드랍니다. 변형. 밑에 7번 보십시오. 7번.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다시 현충인을 맞아.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제가 요거에 힌트 드릴게.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과로. 고추어 덩어리입니다. 내 코까지 힌트 드릴게.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과로 쳤고. 가시님의 높은 뜻을 길이 미어 할 때 미어뚱나미. 자 요거다 요거. 미어. 됐죠. 잠깐. 요거 A, B, C 중에서 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다 요거서. A, A, A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A. A는 그림이 요렇습니다. 자 그림을 의식하자.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가시님의 높은 뜻을 길이며. 봐주면 하네. 근데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로이게 한다. 좀 이상하죠. 맞죠. A는 보통 요 부분에 호응이 잘 안되게 되어있어요. A 맞아요. A입니다. 안 좋은 것이에요. 다시 할게요. 자 아까 괄호 쳐놨죠.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가시님의 높은 뜻을 길이며. 가지는 괜찮습니다. 봐줄만한데. 근데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로이게 한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호응이요. 바로 이게 소위 A라는 것이에요. 됐죠. 자 요건 뭘까노. 자 6번 보십시오. 아까 6번은 A로 일단 안 좋았죠. 저. 또 하나 안 좋아요. 또 하나 안 좋아요. O. O. C. C로도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6번 보십시오. C는 지금 이거죠. 이거. 구름. 이 감돌은 봉우리 말 되죠. 근데 앞에 맑은 물. 이 감돌은 봉우리. 여러분 무슨 삼만 뒤에 물이 감돌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되지. 맞죠. 삼봉우리에 무슨 물이 감돌겠습니까. 말이 안되지. 이것은 C로도 안 좋은 것이에요. 여하튼 이 6번은 A로도 안 좋고 C로도 안 좋은 것이에요. 천하의 몹쓸 문장인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좋아. 다시 묻겠습니다. 2번에 3번 한번 보십시오. 2번에 3번.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이거요. 이게 이제 고예요. 이게 음이라는 것이에요. 2번에 3번 있죠.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누나의 취미는 탁구다. 여러분 그건 A, B, C에서 먹을 것 같습니까? B? B? B로 안 좋아해요. B로 안 좋아해요. 앞은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인순서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 목적어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고. 일단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의 형태가 뒷부분 아니죠. 그러면 뒷부분은 손년도 해보십시오. 맞게 오쳐보십시오. 그러면 누나는 탁구를 그러면 되지. 누나는 탁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딱 맞거든요. 그게 아니어서 어색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소위 B라는 것입니다. 대신 왁아를 대신해서 고를 대신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A, B, C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형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이것이 주술호응 못지않게 또 좋은 문장, 나쁜 문장시 필요할 때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표로 제가 흔적을 남겼습니다. 남기고요. 자, 뒷장연기시에서 8번 조사에 잘못된 사유 있죠. 그것도 크게 체크해 두십시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덥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는데 제가 이 해설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나왔던 우리 교행 기축제를 제가 해설지와 함께 드릴 테니까 그거 받고 좀 쉬읍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